이렇게 신용카드 결제 방식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의적인 환불 요청, 이른바 차집액 피해의 속수무책이었던 한인 업주들에게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우수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한인 업주들이 크레딧 카드와 크레딧 카드에 있는 EMB 칩과 그리고 뒷면에 있는 매그네틱을 혼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반인들도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EMB 칩 카드라고 하는 것은 벨기에의 유로카드, 미국의 마스터와 비자사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하나의 전세계적인 카드 규격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우리 마그네틱 카드라는 것은 뒷면에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카드 리더기로 있던 방식과 달리 칩 안에 정보를 담아 모든 개인 정보나 카드 정보들을 좀 더 보완을 강화한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5년부터 도입이 되어 지금까지 사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에서 EMB로 교체를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보완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마그네틱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기계들, 간단한 카드 복제 장치로도 복사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대한 신용도용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됐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암호를 데이터화해서 칩에 집어넣은 것이 바로 EMB 규격의 시작이 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드 이용자들로부터 앞으로는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업주들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점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점들이 있죠? 오늘 4월 1일부터 EMB 카드가 서명을 하지 않아도 결제가 인증이 되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업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EMB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대기 시간들이 단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객들이 카드를 내밀고 카드를 리덕에다 집어넣고 승인을 하고 서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단축이 됐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더 많은 손님들에 대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보면 그동안의 많은 업소들이 EMB 칩 대신에 슬라이드를 해라 이렇게 이용자들한테 유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는 말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EMB 카드 시대가 접어들면서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의 시대는 좀 많이 앞으로 사양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례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현재 마그네틱 카드 방식이 새로 신규 발급이 되지 않고 칩 방식의 카드만 신규 발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의 마그네틱 방식은 완전히 사라지는 건지요? 아니면 어떤 또 반대로 봤을 때 EMB 칩 사용을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되는 부담이 업주들한테 있는 겁니까? 당분간 EMB 카드와 마그네틱 카드는 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업주들께서 가맹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 집에는 마그네틱 카드밖에 결제할 수 없는 기계가 있는데 앞으로 EMB 칩 카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의 EMB 칩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느냐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요. 카드 결제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바이더라고 하죠. 그런 서비스 업체에서는 가맹 업주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항상 최신 기계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가 갱신일 때 계약 기간이 늘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주들이 좀 더 확인한 뒤에 접근하시고 변경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EMB 결제 수단이 서명이 없어지면서 줄어들고 또 보안도 강화되면서 이제는 슬라이드를 권유하는 업주들은 카드 슬라이드를 말하는 거죠. 업주들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거래에서 환불은 구매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판매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카드를 이용한 악의적인 차지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여전히 있을 수도 있는데 한인 업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거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가의 물건을 사서 이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면 물건을 파손한 뒤에 이렇게 변칙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하겠다. 아니면 뭔가 결제를 한 뒤에 이 물건은 내가 원하지 않았다. 이런 게 주장을 하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업주에게 책임을 돌리지 카드사에서 환불을 안 해주게 되어 있는 것도 아직까지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카드 업주들 역시 카드 제공사, 카드 가맹점주에게 꾸준한 문의를 해서 어떠한 경우에 피해를 볼 수 있는지를 완벽히 숙지한 뒤에 카드 결제를 진행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카드 결제 수단이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많은 손실 부분에서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